여러분 안녕하세요. 얌얌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황금광어. 색깔이 예쁘죠? 저도 오늘 황금 색깔로 입고 왔습니다. 여기는 지느러미고 왕초밥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느러미 쌀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밥을 먹기에는 은근히 먹어요. 면을 먹기에는 맛있지만 남은 음식을 먹기에는 그냥 먹어요. 남은 고추냉이를 넣었어요 매콤해요 고추장 바삭바삭 땀장 초장 넣고 같이 비비면 맛있어요 사실 저렴ases 엔 spiders 여러분이 발ueller 호두 묻하지 Gray 너무 맛있어요 이 황금 광어 맛이 우리가 먹는 광어랑 맛이 똑같은데 이 겉에 뜨거운 물을 부었거든요 이 겉에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이제 요거 요것도 회에요 확실히 껍데기랑 같이 먹는게 식감도 더 좋아요 그래서 라면베베베베 단무지 날씨가 더 맛있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 잘 먹었는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게 먹어요 헤드로스와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고 조금 더 맛있어 양념장 다리에 고추장 너무 맛있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원한 아이스크림 아이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고추 히히히 버섯 미니 매운 롯 롯 롯 롯 왕초밥 왕초밥 짜잔 엄청 크네 맛없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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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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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당! 오늘 황금 광어를 먹어봤는데 그냥 일반 광어랑 맛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껍데기도 식감이 정말 좋았는데 아무래도 보기에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